안녕하세요. 10월 8일 자라섬제스 페스티벌 무대에 서게 된 나윤선입니다. 올해는 특히 자라섬제스 페스티벌의 20살 생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페스티벌 만드느라 많이 애쓰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자원활동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거니까요. 정말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. 저희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. 그러면 저는 10월 8일 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